네 국민의힘 지도체제 놓고 앞에 우리 뉴스연구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만 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 징계 이후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직무를 대행하고 있었는데 이걸 아예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자라는 목소리가 주말 사이에 높아졌죠. 최고위원 9명 중에서 권성동 대행을 포함한 7명이 부재 중 그러니까 사고 상태거나 사퇴했거나 사퇴 의사를 밝혔고요. 그래서 비대위 개편 수순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 체제를 해체하는 데에 대해서는 여전히 반발이 크고 앞으로의 전망도 안개 속인 상황이죠. 오늘은 지도부 가운데 자리를 지키고 있는 2명 중 1명입니다. 김용태 최고위원과 함께 국민의힘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김용태 최고위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김용태 최고위원입니다. 간밤에 잘 잤습니까? 전화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잠을 제대로 잘 못 잤습니다. 전화가 많이 왔어요? 어떤 전화가 많이 왔어요? 기자분들 취재 전화도 많이 오고 의원분들 입장 같은 거 확인하려고도 전화 많이 오고 하여튼 제일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의원 어떻게 보면 대부분 선배 정치인들일 텐데 뭐라고들... 설득하시려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제 입장을 직접 들으려고 전화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최고위 상황을 좀 들으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설득이라고 하면 사퇴하는 게 어떻겠냐 이런... 그런 식으로 이제 말씀하시고 권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나중에 총선 공천 받으려면 좋게 좋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뭐 아예 협박하거나 이런 정도 내용은 아니고 뭐 이렇게 에둘러서 좀 얘기하시는 분들 많았다라는 것 같아요. 얼굴이 좀 많이 수척해졌어요. 고민을 좀 하십니까 그러면? 아니 이게 무슨 마피아 게임 하는 것도 아니고 낮밤 바뀌면 최고위원들 한두 명 계속 사라져가지고 당황스럽죠. 근데 지난 금요일 배현진 최고께서 사퇴하시면서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국민의 기대를 충족하지 못했다. 저는 뭐 국민의 기대를 충족하지 못했으면 국회의원직 사퇴하시면 되지. 저는 사퇴 이유를 전혀 모르겠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최고위원들이 사퇴하는 이유가 이준석 당대표의 어떤 징계에 대한 연대 책임이라면 물론 연대 책임 질 수 있죠 정치적으로. 근데 이미 2주 전에 의총과 최고위에서 직무대행 제재를 추인해놓고 왜 이제 와서 연대 책임을 지는지에 대한 저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요. 아니면 뭐 문자 공개 때문에 사퇴하는 건가? 이건 당이 정말 코미디로 가는 거거든요. 여당의 비대위가 들어서는 이유가 단순히 내부 총질한 문자 공개가 과연 정말 여당이 비대위로 가야 되는 상황인가에 대한 저는 납득할 수 없기 때문에 글쎄요. 저는 결과적으로 이 싸움을 이렇게 봅니다. 결국에 권력에 줄 서는 자와 원칙을 지키는 자와의 대결이라고 생각되는데 아니 그 주말간에 제가 정말 실망했던 것이 원내 의원들이나 최고위원들 몇몇 분들이 사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명분을 따지고 대의명분을 쫓아야 되는데 다들 그저 대통령실 의중에 어디 있느냐 이거 찾기 바쁘거든요. 아니 집권 여당이 대통령실 심부름센터도 아니고 집권 여당이 어떤 최고위원들이 다들 대의명분에 의해서 움직여야지 왜 그저 권력의 어떤 것을 쫓으려고 대통령실 의중을 찾느라 바쁜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대통령실 의중 그러니까 우리 보도 나와 있는 거 보면 권성동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을 던진 것도 대통령실의 의중이 거기 있다 비대위 체제로 개편한 게 있다라는 그걸 전달받고 던졌다라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는데 대통령실의 의중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저도 전혀 모르겠고요. 대통령께서는 늘 당무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자꾸 대통령실의 의중을 찾는지 잘 모르겠고요. 지난 금요일 날 제가 TV조선의 보도를 보고 경악했던 것이 정확하게 TV조선 보도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정무수석실에서 조수진 최고랑 윤영석 최고의 사퇴를 설득했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이 기사가 사실이라면 저는 정무수석부터 시작해서 다 사퇴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수석실에서 왜 여당의 최고위원들한테 사퇴를 종용하고 설득합니까? 대통령께서 당무에 개입 안 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는 입장 표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대통령실 천모들 제대로 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그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진복 정부 수석이 사퇴해야 한다. 수석뿐만 아니라 누가 수석이 하셨는지 수석실의 비서관들, 행정관들 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게 사실이라면 누구든지 다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하나 들어가 보면 어제 페이스북에 본인의 입장을 좀 구체적으로 남겼어요. 그러니까 비데이로 가는 게 명분이 없고 지금 어떤 원칙을 지키는 판단으로 가겠다라고 했었는데 지금 그렇게 되면 비데이로 전환하는 게 당헌당규상 해석에 어긋나는 어떤 결정이라고 보고 계신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물론 정치적인 명분도 저는 찾지 못했고요. 원칙적으로 당헌당규상 명분도 찾지 못했는데 비데이로 가려면 당대표가 거리되거나 최고의 기능 상실이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당대표가 거리도 안 됐고 최고의 기능이 상실인가? 비상상황인가에 대한 상황인데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되고요. 최고위원들 아직 남아계시고 그렇다면 최고위원 보거를 통해서 당헌당규에 이미 보거를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보거를 통해서 지도체제를 다시 정비하면 되는 것이지 이것이 왜 비데이로 가야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어제 권성동 직무대행께서 직무대행직을 내려놓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당헌 29조 2항에 저희가 당대표 사고 시에 직무대행은 원내대표 다음에 그다음에 최고위원 고득점자수에 대한 최고위원들이 하게 되어 있는데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당대표 직무대행을 하는 건데 원내대표는 유지하고 당대표 직무대행을 내려놓는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 사고 상황에 국무총리가 저는 국무총리직은 유지하고 직무대행은 안 하겠습니다라고 말하면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습니까? 저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개인적으로 미안한 마음이죠. 이제는 원내대표도 사퇴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직무대행을 사퇴할 거면 원내대표도 같이 사퇴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저는 지난 금요일 날 권성동 원내대표 직무대행 체제를 빨리 조속히 안정화시켜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지난 주말간 안정화가 잘 못되고 있고 본인께서 직무대행을 버거워하시는 것 같으니 저는 이제는 원내대표직도 내려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퇴 얘기를 오늘 많이 하게 되는데 사퇴에 어떻게 보면 압박을 주말 사이에 많이 받으셨을 텐데 본인은 사퇴할 의지가 전혀 없고 사퇴할 의지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저한테는 사퇴할 정치적인 명분도 없고 원칙적인 명분도 없어서 명분이 있으면 사퇴 직에 대한 사퇴에 대한 명분이 있으면 내려놓겠습니다. 오히려 지금 대통령실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어떤 사퇴를 요구하신 것 같아요. 지금 전혀 리더십이 발휘되지 못하고 있고 말도 안 되는 표현들 써가시면서 당원당규의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직무대행인데 직무대행만 내려놓는다는 표현이 저는 잘못됐다고 보고요. 이건 리더십을 반기한 거죠. 지금 지도부 일원, 최고위원 중에 대부분 사퇴 혹은 사퇴의 뜻을 나타내셨고 단 두 분 남아계세요. 지금 정미경 최고위원이랑 본인 김용태 최고위원 남아계신데 정미경 최고위원이랑은 연락을 나눠봤습니까? 연락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남아보면 안 되는 저희 당의 지도체제이기 때문에 수시로 연락받고 있습니다. 정미경 최고위원도 사퇴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글쎄요. 그거는 정미경 최고위원께서 결정하실 문제고 아직까지는 저는 정미경 최고위원 입장도 들어봐야겠지만 당원당규상 사퇴를 할 명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김현정 뉴스쇼에서 지난주에 정미경 최고위원께서 직접 출연하셔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비데이로 갈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들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면 비데이로 간다고 치더라도 저희가 당규 96조 사망에 의해서 비데이 위원장은 당대표 또는 당대표 권한대행이 지명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비데이로 가려고 해도 이걸 임명할 주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갈 수 없고 현실적으로 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준석 대표가 비데이 위원장을 지명해야 하는데 이준석 대표가 지금 사고로 중징계를 받아서 빠져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를 누군가 비데이를 지명 자체가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저는 최고위원들이 사퇴를 하는 것 자체가 다들 책임을 반기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현실적으로 비데이가 갈 수 없음을 다 인지하고 계신데 여기서 마치 본인들께서 줄줄이 사퇴 나는 몰라 결과는 책임 안 줘 하면서 사퇴하는 것이 저는 정치인으로서 책임지는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난주 금요일 날 배현진 최고위원이 사퇴하고 그 다음에 어제 조수진 윤영석 최고위원 사퇴하고 다른 성일종 당현직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우수수 한 명씩 사퇴하는 일이 단기간 동안 벌어지게 됐는데 이렇게 빠르게 결정이 모두가 이뤄갈 수 있었던 배경에는 뭐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저는 글쎄요. 결국에는 대통령실 의증을 찾는데 주말간 다들 혈안이 되셨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윤심. 예예. 그렇게 봅니다. 다들 저한테도 대통령실 의증이 어딨냐 비대위냐 직무대행 체지냐 물어보시는 최고위원분들이나 원내 의원분들도 계셨고 그래요? 예예.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 주말간 아마 다른 최고위원들이 배현진 최고위원이 금요일 날 사퇴하고 다른 최고위원분들이 사퇴하는 그 시간 한 이틀 정도의 시간 동안 아마 그 윤심을 찾기 위해서 다들 버거워했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직접 연락을 김용태 최고위원한테 하지는 않았군요. 저한테는 않았습니다. 봐야 할 것 같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 휴가 기간이잖아요. 이 휴가 기간 안에 사퇴들이 마무리가 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저는 어렵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지금 현실적으로 비대위로 갈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럼 지금 지도체제가 사실 당대표 사고 상황이고 당대표 직무대행께서 본인은 직무대행을 내려놓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내려놓을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고 이런 상황에서 이것을 수습하는 데는 좀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체제 자체가 지금 마비가 된 건데 그 마비된 상태라는 걸 근거로 해서 지금 최고위원회가 어떤 당이 비상사태가 된 거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마비가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지금 정적수 다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비상상황이라고 하면 아니 보통 선거에 지어서 이런 비상상황들이 발생해서 비대위가 들어서는데 우리 당은 비대위가 들어서게 하려고 지금 비상상을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서 저는 저희 도저히 지금 이해할 수 없고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인지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게 국민들께서 집권 여당에 비대위가 들어선다? 100일도 안 된 집권 여당에? 비대위를 주장하시는 분들은 윤석열 정부가 지금 당정이 실패했다는 것을 국민들께 자인하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지 이해가 안 가는 게 여당은 무한 책임을 지는 자리입니다. 이게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어찌됐든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고 국민들께서 여당을 모습에 원하시는 것은 안정이거든요. 안정. 첫 번째도 안정이고 안정적인 모습을 원하시는데 무슨 비대위로 갑니까? 말도 안 되는 상황이고 이게 정말 비대위로 갈 수 있는 상황인지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최고위원회의 정적수가 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회의까지 열릴 수는 있는 상황인 건가요? 왜냐하면 재적위원이라는 것이 저희가 과반 출석의 과반 의결이면 정적수가 채워지는데 재적위원이 그렇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보통 판례나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보면 재적위원이라는 것은 사퇴를 하면 재적위원에서 빠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지원 최고, 배현진 최고, 조수진 최고는 사퇴 의사를 밝히셨고 사퇴하셨기 때문에 재적위원에서 제외만 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총원 5명으로 저는 계산하면 될 것 같아요. 당대표는 사고 상황이니까 재적위원회 포함되고요. 그다음에 직무대행, 그다음에 성일종 정책위장, 그다음에 저, 정미경 최고 5명으로 해서 과반 출석의 과반 의결이면 정적수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5명 중에서 과반 출석이 지금 가능한 거예요? 3명 출석하면 최고위는 열릴 수가 있죠. 3명이면 김용태 최고위원, 정미경 최고위원. 직무대행이라든지 아니면 성일종 정책위장. 이 나오신다면 가능하다는 말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원 단결을 어떻게 해석할지를 두고 아마 당 사무처에서 해석 작업이 진행 중이라는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이게 해석한다는 것 자체가 절차적으로 클리어하지 않다는 뜻이거든요. 절차적으로 완벽하고 정당성이 있는 것이야.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것들이어야 확실하게 갈 수 있는 거지. 집권 여당이 무슨 아침에 상황 바뀌고 저녁에 상황이 바뀌어서 해석이 달라지면 그 국민과 당원분들께서 어떻게 안정적으로 심례를 하실 수 있겠습니까? 가정입니다만 해석을 그럼 이제 이게 이미 비상 상황이라고 혹은 최고위원회가 구성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당 사무처가 해석을 해서 비대위 체제로 전환으로 간다고 하면 어떻게 대응할 예정이십니까? 아니 뭐 글쎄요. 그때는 또 다른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명분을 좀 많이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비대위로 가야 되는 명분을 제가 찾던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그걸 못 찾을 경우에 법적 대응이나 가처분 소송을 낸다거나 그럴 계획도 있어요? 아 글쎄요. 그거는 좀 너무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결정한 바는 없고요.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제 결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와 국민에 대한 미래인 것이지 제 개인적인 영달이나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습니다. 그게 더 우선되는 건 아니거든요. 제가 가장 결정하는 데 있어서 대의명분에 있어서는 조국과 민족에 대한 어떤 고민들인 것이지 전혀 그런 연장선상 안에서 고민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렇게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는 게 이준석 대표를 배제하기 위한 그런 과정이다라는 시각도 있어요. 어떻게 좀 보십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저는 그런 시각에서 사퇴를 명분을 못 찾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언론에서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당대표의 개인적 억울함을 푸는 집단이 아니잖아요. 제가 사퇴를 명분을 못 찾는 것도 무슨 이준석 대표를 지키기 위한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그건 제가 이준석 대표는 이준석 대표의 정치를 하면 되고 저는 김용태의 정치를 하면 되는 것이지 저는 그거는 해석의 여지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제 언론에서 이준석께 혹은 친이준석 이렇게 프레임으로 바라보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늘 원칙을 주장했고 정치적 명분을 주장했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것은 절 잘 몰라서 말씀하시는 것 같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비대위 체제로 가게 되면 이준석 대표도 크게 반발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계상이 있어요. 당대표도 아마 관련해서 반발을 하든 수용을 하든 하시겠죠. 그런데 저는 늘 저희가 내리는 결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가 어렵고 민생 어렵고 정말 국가 안보가 위기 상황이잖아요. 그 안에서 저희가 집권 여당의 지도부로서 결정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대표께서도 그 안에서 결정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표랑 연락은 좀 해보셨습니까? 따로 안 했습니다. 전혀 연락은 안 하고 있어요. 오늘이 이제 월요일이니까 아침에 원래대로라면 최고위원회의가 열려야 되는 날인데 예정대로 지금 열리게 되는 겁니까? 공개최고위원회는 제가 원래 보통 전날 최고위원회의 어떤 연락을 받는데 어제 밤늦게 비공개최고위가 열릴 수 있다고 연락을 받았는데 제가 사실 너무 늦게 결정되는 바람에 오전에 일정 있어서 참석 못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되면 오늘 최고위원회가 정상적으로 평소처럼 이렇게 열리기 어려운 상황이겠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국민의힘 김용태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